8번 매트 36번 경기 정세민님, 한진성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든 안성구, 마이너스 57.5세급에 차성훈 선수, 차성훈 선수 매트 8번 9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하이든 안성원할드 마이너스 94.3세급에 김창민 선수 매트 3.4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하이든 안성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분 사과 가까이요. 지금 못 붙는거야! 벗어 앉은거야? 벗어 앉은거야! 벗어버린? 하위드 还건 받는 88.3ί급의 김건우 선수 맨퇴 5번 앞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위드 还건 마스터 70 세급의 이 준훈 선수 두 번째로 적게 참여하지 않으시길 실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게 참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게 참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게 참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77급의 김빈 선수, 김빈 선수 매트 8번 9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8번 매트 36번 경기 한진성님 종수 승리하였습니다.